송내공원의 도롱룡 33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특히 24번째 영상과 32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4월 26일에 아래쪽 웅덩이에서 알주머니 속에 진주처럼 생긴 물체를 찍었습니다. 유생으로 자라지 못한 알로 보입니다. 4월 30일에는 아래쪽 웅덩이에서 진주처럼 생긴 알들 여러 개와 유생들 여러 마리가 한 알주머니 안에서 공존하는 것을 촬영했습니다. 그런 알주머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이런 장면을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그럴싸한 시나리오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위쪽 웅덩이는 상대적으로 물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도롱룡 알의 악영향을 끼쳐서 알주머니 속에서 유생으로 자라지 못한 알들이 아래쪽 웅덩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쪽 웅덩이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주머니도 유생들도 대체로 지저분하며 관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주같이 생긴 알들과 상당히 자란 유생들이 한 알주머니 안에서 공존하는 것을 관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쪽 웅덩이에서 아래쪽 웅덩이로 알주머니들이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주들과 유생들이 한 알주머니 안에서 공존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